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고통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에는 습관회로가 있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여 회로가 형성되면 습관이 되어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습관은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지만 나쁜 습관은 내 몸과 마음에 독이 되기도 하죠. 천지의 아버지 증산상제님께서는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잇따라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바르고 순수하더라도 평소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몸과 마음은 병들게 되는데요. 조화 빛몸, 빛의 신선 몸을 만드는 삼신조화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한 생활습관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별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반드시 7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이런 의무 조치가 다음 달 6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대신 방역 당국은 5일 격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만 내리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3년여 만에 위기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엔데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엠폭스 환자가 2명 늘어 누적 92명이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30일 0시 기준 국내 엠폭스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각 1명씩 확진되어 누적 92명이 딛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국내 첫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수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5월 24일 개최된 제3의 헤럴드 환경포럼에서 남성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바다가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대하게 영향을 준다며 바다가 기후조절자인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교수에 따르면 바다는 지구에 축적되고 있는 열의 93.4%를 흡수합니다. 나머지 6.6%를 대기, 대륙, 극지방의 빙하나 빙산 등이 맞습니다. 즉, 지구가 뜨거워지면 그 열의 대부분이 바다로 쏠린다는 것인데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 바다가 흡수한 열 에너지만 약 20제타두를 살압니다. 남 교수는 1초마다 원자폭탄이 4개씩 폭발하거나 지구의 모든 사람이 24시간 내내 전자레인지 100개씩 가동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빙산이 녹으면 반사율이 떨어져 바다 온도는 더 올라가는 악순환에 직면합니다. 전례 없는 폭우와 홍수, 반대로 가뭄과 산불 등이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바다의 변화와 연결돼 있다는 게 남 교수의 설명입니다. 마침 5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바다가 주는 혜택과 자원 개발에 더 집중하던 시대였는데요. 이제는 바다도 지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기와 위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무성 고위관료 출신인 인사가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며 근본적인 원인 처방을 촉구했습니다. 외무성 관료 출신 시사평론가 가와토 아키오는 5월 20일 뉴스위크 일본판 기고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 관료 사회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적인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예상 통과에 회박을 놓는 국회의원들, 공무원에게 큰 소리로 분노를 발산하려는 사람들, 정치인과 언론으로부터 욕을 먹는 가운데 매일 이어지는 야근, 이래서는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가정도 꾸려나갈 수가 없다라며 최근 고급 공무원들의 잦은 이탈에 가스미가세키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스미가세키는 일본 중앙무처관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관료가 되기를 꺼리는 현상에 대한 일본 사회의 위기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3일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현장 설명회를 열고 통합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애초 행복도시건설계획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통합마스터플랜은 세종의사당 개발 실시계획뿐만 아니라 대통령 제2집무실 입지와 적정 기능, 규모, 건축 배치 계획 등이 모두 담깁니다.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중앙행정동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의 세종동에 S-1 생활권 부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설 곳입니다. 원수산과 전열산에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입지인데다 바로 앞에는 국립 세종수목원과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 등 녹지와 문화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건너편 원수산 자락에는 국무총리 공간이 자리해 있는데요. 국정중심이 행복도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앞으로 실질적 행정수도를 차질없이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박준수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빛의 인간, 후천 인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로 천주 따로 상제님 따로 미륵불 따로가 아니거든. 그래서 강문화권에서 둘은 호칭이 다르다 이거예요. 동일한 신격이다 이거예요. 우주통치자 인격신이다. 이 우주사회 인간과 신명세계를 다스리시는 본래의 이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천상의 하나님 해서 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무상의 하나님. 그 한자를 써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이 온 우주의 새로운 탄생 다시계벽 가을계벽 상제님이 경의해 주신 후천계벽 이때는 계벽시대니라 이때는 계벽시대니라 이때는 가을계벽철이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이때는 이제 천주 아버지의 도법이 나와 이것은 종교관이다 이거예요. 동학이 선언되면서 시천주 조화정 조화문명시대 아버지의 조화문명 도통문명 만인이 한 사람 빠짐없이 지구촌 온 인류가 도통을 해서 이 우주만유를 갖다 환히 눈 감고 다 보는 만사지 도통 문명이 열려서 지상선경 낙원 지상천국이 열린다.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지상선경 낙원 오말년 빙하기가 오기 전까지 이 가을 문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지구에 지상천국 문명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새진리 선물 그것을 무국대도라고 하는데 무국대도는 종교관이다. 정산도는 종교관이다. 정산도는 종교관이다. 정산도는 가을 문명이다. 정산도는 아버지 문명이다. 공자석과 예수를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예수와 제리만 나가고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이거예요. 내가 올 것을 말한 것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는 가을 개벽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주의 여름 끝 시대를 예견한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적, 사회적, 정신적 동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땅으로 돌아가지만 성인은 자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예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님께서도 이러한 영성을 가진 위대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덕 중 하나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극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바로 그 시대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관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도 하나같이 세상이 바뀔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관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혹은 석가모님을 보낸 미륵불이시며 그분이 바로 증사한 상계님이십니다. 상계님께서는 우주입법으로 지금의 시대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주일련은 입법을 드러낸 정신문화의 원형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우주관을 대략적으로 알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을 통해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관이 결여되면 자칫 왜곡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상계님의 우주일련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바로 지금이 우주여름의 하늘과 땅의 시대의 끝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주가을의 하늘과 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성이 충만했던 석가모님께서도 월장경을 통해 말법시대가 끝나고 십방정토세계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법시대가 들어서면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표현은 구대 행성의 궤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며 이는 전지구적인 개벽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때는 물이 말라버린다고 하였는데 현재 식수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는 말은 연속적인 코로나 변종과 원숭이 천연들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하게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주 1년의 도표로 살펴본다면 우주의 봄여름에는 인류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지만 우주의 가을에는 열매문명, 통일문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우주 이치가 적용됩니다. 이 토자리에 해당하는 이치가 바로 인류가 우주 가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는 상계님의 강세 소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의 주제자 강세 소식을 선천성자들도 예견을 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여기서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일꾼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여기서의 도장은 실물로 존재하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으로 여기서의 해돋는 쪽은 동쪽이죠. 서양이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토자리에 계신 상계님께서 우주 가을에 인류를 추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땅에서 하지 하늘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소식을 말한 건데요. 이 소식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학은 천주학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석총께서도 금차 천주지명은 왈 미륵이니 여당 규이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미륵부처님이니 너의 인류는 마땅히 규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불교에 영향을 준 힌도교까지도 진법이 저해되고 남법이 득세할 때 나는 세상에 현연한다는 브라만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의 주인을 나타내는 호칭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한 분인 천주님, 즉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주님을 모시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바로 그 시대정신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을 계승하여 인간으로 오신 증산상제님을 모시는 참동학이 바로 증산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선천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한 소식 즉 우주가을에 빛의 인류가 출현한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수 교육연님 말처럼 우주의 주제자에 대한 호칭은 나라나 종교에 따라 다 다르지만 다 같은 한 분 천주님, 즉 상제님을 지칭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증산상제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고삼신 할머니로부터 비롯한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1시 무실이오 1시 무실이오 석상금 부진본이니라 천일을 지을리인 일삼이니 대상식과 공예와 사미니라 천일삼지 이삼이니 삼이니 대상왕류 세지 말고 1시 무실이오 1시 무실이오 아들과 땅은 상수로서 사랑을 다 기르고 3, 2, 3, 10가지 펼쳐진 세상에서 사랑은 천지 부모님의 꿈 이루어가리 욕병구독본이니라 무심코 태양 안명하고 인중천지일이 일종무종기리라 일심무실 우리가 태어나 인중천지일이 여기에 모였네 일심무실 일종무종기 일종무종기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호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주문수행은 대우주 삼신의 조화빛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주문이 천지 조화의 비침으로 광욕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빛의 목욕 빛의 샤워를 하는 것이 주문수행입니다 그리고 주문은 영어로 만트라라고 하는데요 만트라에서 만은 산스크립트어로 생각하다 또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트라는 트라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보호하다 또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만트라는 내 생명을 자유롭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마음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주문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 영혼이 빛으로 거듭나 무병장수하는 빛의 신선인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동방신선학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소중한 체험사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초록빛 님입니다 옴과 흠으로 호흡하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음은 닉네임 테리맘 님입니다 제가 잘 몰라도 성심으로 기도하니 아픈 부위에 알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온몸으로 빛광채를 받았습니다 빛광채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보은 하고 올려주셨네요 네 다음은 닉네임 하늘별 님입니다 언니가 선려화를 받고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꾸준히 따라 했더니 위염, 방광염, 우울증, 명치도 뚫리고 숙변도 빠지고 불명증도 없어진 사례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몸이 많이 좋아지니 자신감도 얻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선려화를 전수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소중한 사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무병장수 조화신선수행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나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 소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나의 신선수행기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례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무병장수 삼신조화 후천선수행을 하고 있는 석영란입니다 처음에 빗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재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재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빗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빗실이 보였습니다 상재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빗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빗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열이 막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가려운 증상이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직근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단 형성이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원천계용신님께서 저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들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께서 제 앞에 딱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계용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계용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계용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계용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행을 통해서 뼈가 맞춰지고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던 약한 몸이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나의 영원한 수행의 동반자 언천계용신님을 만난 이야기가 정말 상세인데요 그 수행의 특별함 다 함께 느껴보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술을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령좌표에 맞지 않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입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삼신조화의 빛을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피로, 우울, 스트레스와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대우주에 가득한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분야에 가득한 삼신조화의 빛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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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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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와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인류사에 가져오신 분이 마고삼신 할머니십니다. 이 옴은 진화의 홈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싣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 옴과 홈 사운드로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내 몸과 영혼의 윤려의 빛을 채우는 마음의, 호흡식, 주문의 주, 이 의식주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홈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옴의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용합니다. 옴의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용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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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령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등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가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동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고 옮깁니다. 충맥을 뚫고 옮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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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균형 잡힌 몸매와 비만을 주제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하겠습니다. 비만은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돼 체중이 증가한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 내장 주위에 붙는 내장 지방과 피부 바로 아래에 붙는 피하지방이 있습니다. 비만은 질환은 아니지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증은 비만에 의해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경우를 말하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길은 우선 균형된 식단으로 소식하면서 고연량 식품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 몸을 빛으로 채우는 조화신선 수행법으로 근본적인 면역력을 높이고 이상적인 몸의 조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비만을 예방하고 자가치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화광채로 비침을 만들어 자가치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팔을 흔들며 생각만 해도 수초 내에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빅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비만은 지방조직이나 간, 근육, 심혈관계, 췌장과 관련됩니다.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절염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 커져갑니다. 그럼 먼저 자신의 비만 부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빅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홈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 빅판을 만듭니다. 빅판을 만들어 심장을 감싸겠습니다. 빅판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빅판을 새로 만들어서 빼고 싶은 뱃살이나 엉덩이를 감싸고 지방과 독소를 분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빅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홍시 홍시 태울천사ON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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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마구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윤려조화의 빛꽃 선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하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선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빛의 생명꽃 선려화 수행을 하기 전에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선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집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선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자가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선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선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분합 수행을 반복합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선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원본 선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선려화와 똑같은 선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선려화에서 몇 개든 선려화를 분화할 수 있고 분화된 선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선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선려화를 심으실 때는 선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비만 예방과 자가치유를 위해서 연관 부위에 선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에 분화된 선려화를 선려화를 원래 크기로 정확히 심습니다. 최장에도 원본 선려화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정확히 심겠습니다. 다음은 심장의 원래 크기로 정확히 심겠습니다. 그 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선려화를 집중해서 심습니다. 지방 조직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위는 선려화 수행 시 지방을 태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선려화를 심었으면 선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어진 각각의 선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렉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선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선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한 송이 선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수백악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송이 선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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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sen 다음에는 분화된 선령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선령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령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선령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윤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체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선령화를 합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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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선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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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분화된 수천조 이상의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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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을 마친 나는 한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소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오늘 수행은 잘 되셨나요? 동방신선학교는 100% 체험하는 문화입니다 삼신일체 상재님과 태어령님의 조화법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밝아지면서 온갖 조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성이 열려 망량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방송으로 다 다루지 못하는 수행 과정이 많습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받으며 진리공부와 함께 집중 수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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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